장르와 국경을 초월해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음악축제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 스페셜 무대가 28일 무등산 원효사에서 열렸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주최로 올해 11회째인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원효사에서 29일까지 이틀 동안 스페셜 공연을 진행하고 9월 1일까지 광주 1원에서 계속됩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은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스님 등 지역불자와 시민들이 함께한 공연은 전통 전역예불에 이어 일본 출신 사운드 디자이너 요시 호리카와가 사운드스케이프 일파만파를 연주했습니다. 무등산 천년고찰의 대웅전을 배경으로 잔디마당에서 펼쳐진 공연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조명 퍼포먼스와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가 협연해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